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안동, 예천, 김형동 국회의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이 10.5%로 총 3조 3천억 원, 해마다 6천5백억 원 상당의 물이 새어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관 균열이나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이 34억 3제곱미터나 된다며 올림픽 규격 수영장 139만 개를 가득 채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에 따른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누수율을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 상수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만 2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영천청도 2만 2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만 2의원은 올해 수상으로 6년 연속으로 헌정대상을 받았으며 국회의원 300명 중 종합평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역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목소리로 생각하고 초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박형수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울진군 죽변어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 어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우리 수산물을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어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